동요시야! 그렇게요? 일부러 바리아 좋아하신거에요? 신곡이어서 그런가봐요? 오.. 나 띠아븐이 형은? 응, 띠아븐? 이름이 셜록! 셜록! 아니야! 이 띠링! 랭딩동! 누란논리퍼 같아! 누란논리퍼! 누란논리퍼! 한소 같은거! 한소 같은거! 절대 아니에요? 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랭딩동에 집착을 하는거야? 중국분들은 랭딩동에서 환호를 너무 크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앞부분에 거의 전 전그정도의 떼창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링 딩동 하나만 했어요 링 딩동 나도 링 딩 동 뭐야? 뭐야 아~! 예쁜놈이 예뻐! 너무 예뻐! 린닝도 먼저 나왔구나. 린닝도 먼저 나왔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럼 다음은? 린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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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린닝도! 뭐야? 린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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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없었지? 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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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이렇게 많은 곡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근데 이게 안무가 마이크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강이 많이 다쳤죠, 여기. 연습하면서 좀 많이 다쳤죠. 형이 뭐 돌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거운 거를 서커스 하듯이. 린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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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위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린닝도! 린닝도! 넌 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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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ampa 4위를 좀 보고 생각해야 되고 와이트 rota 뭐야? 또 추워와 어이게 미니우미니의, 미니우미니의.. 린닝도! 샬록! 샬록! 루시빠! 루시빠! 린닝도! 루시빈! 린닝도! 1, 2, 3! 린닝도! 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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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m so curious! 결정 좋아해! 잘해! 잘해! 단독님의 대단한 점에서 롯데이도 뗀다 참깨를 먹으러 간다 잘한다는 점이 어떻게 매少年的 그림을 할 수 있는 빨리上 수업에 책을 들을 수 있는 미술학을 봐 꼭! 欢迎收看由全球補水領導品牌温帝泉磯独家冠名播出的最強天團千萬女性共同推薦補水就用温帝泉最強天團由玉條雞尾酒領導品牌瑞澳雞尾酒各約播出開屏酷演曾世民 曾世民邀請你一跨參加最強天團的微博互動將會有機會獲得曾世民燕燕送出的精美大獎一份 那我們 剛才我們都猜凌丁咚但是沒有凌丁咚嗎沒有 那我們學一下好不好 我可能教你 不 不 不 不 不 漂亮的 謝謝 謝謝 我們學一下好不好 Shiny親自傳授Dream DING DONG的編舞一度成為熱門話題的澎谷舞 現在一起來學習吧 雙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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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起 링 링 pharmaceutical 예상 맬 siitä 이것들은 가스팅è training 아 운영. Apa 선생님? 운영 예전은 오늘 연습 Gonna 연습을 orden하고 발제가 된 노래로? 아니면 추워? 노래로 당연히 노래지 말했어 얼굴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감사합니다 키는 어떻게 대비했어요? 저는 오디션 여러 번 봐가지고 키? 8,000대 1이었답니다 전국 오디션이었습니다 전국 전국 오디션 오디션 8,000 키가 뽑힌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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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것 때문에 뽑았다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몰라요 오디션 보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다 하죠 저는 춤을 더 열심히 췄던 것 같아요 오 오 민호는? 민호 저는 로드캐스팅 오 세 로션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이서 응 저를 보더니 수근수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분들은? 저도 그냥 지나갔죠 그때 민호 씨가 몇 살이었대요? 제가 이때 중학교 1학년 때 어 민호인데 명함을 추시길래 뭐지 저 오디션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 뭐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서울로 갔는데 정말 SM 회사에 이제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사실 어 꿈이 없었는데 어 매우멍장 네 정말 오디션 보고 합격한 뒤에 이제 꿈이 생겼어요 저기 있는 말뚝이 말도 왜 말뚝이냐 말도 왜 말뚝이냐 아 그 때 그 때 왜 시험한지 언니 글쎄요 제 솔직히 얘 마음속에 있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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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누가 봐도 이거지 누가 봐도 이거지 키가 크고 그때도 키가 컸어요 얼굴 이만했어요 얼굴이 얼굴 이만했어요 별로 부정 안 하는데 얼굴 이만하고 눈이 이만하고 회사에 들어오고 나중에 들었는데 웃을 때 미소가 굉장히 예뻐서 어 그게 사장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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